윤희 웃기고 랄랄라 잠깐만 네? 네 세븐 왜 내 맘을 흔드는 권대 왜 내 맘을 흔드는 홍대 왜 내 맘을 흔드는 동대 왜 내 맘을 흔드는 미대 왜 내 맘을 흔드는 미대 왜 내 맘을 흔드는 둥대 왜 내 맘을 흔드는 둥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대박 대박 우리끼리 화이팅 하자 그래 넷이소 화이팅 뭐 하는 거야? 할 거는 제대로 하던가 화이팅을 우리가 네 명이 멤버야? 아니잖아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다 깔아 내가 미니까 아 재밌어 자 2부도 하나 둘 셋 화이팅 왜 안 말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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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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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